안돼! 안돼!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저입니다 로하 자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 생경한 컨텐츠를 해볼건데요 바로 하시딤 깡팟도장입니다 듣자마자 경악하시는 분들 계실거에요 평소에 하시딤도 가보고 싶은데 공팟들은 뭐 공격력 제한있고 그래서 가보지 못했다 한번 맛이라도 보고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도 받아댑니다 깡팟, 헬팟 오늘 한번 가봅니다 오늘 아오니 한번 섭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오님 방송중이시죠? 네 아 지금 뭐하십니까 아오님? 지금 음악 던전 돌고있는데요? 음악 던전 그거 돌고 뭐하십니까? 어... 심패카? 돌고 뭐한대요 그럼 또 또 뭐하냐구요? 아오니 제가 오늘 컨텐츠 재미난거 생각했습니다 어? 뭔데요? 오늘 하시딤 깡팟 도전 어떻습니까? 절대 못개요 아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해보실어요? 아오니 해보셨어요? 대반은 절대 못개고 하시딤 정도는 가능할수 있어요 어 해보셨어요 근데? 그쵸 대반은 해봤죠 아하시딤도 해보싸다 하시딤도 해봤죠 하시딤도 해봤죠 하시딤도 해봤죠 하시딤도 해봤죠 아 잘됐다 아오님 좀다가 약간 섭외할테니까 같이 둡쇼 한번 혹시 누구누구 섭외되어있나요?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스타트입니다 아 오케오케오케 자 이렇게 해서 아오님 섭외했습니다 하시딤 깡팟 용사들 모집합니다 아는척 하지마라다고? 할 수 있어 어? 컨텐츠 도와주실 수 있나요? 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컬을 내지 않는거에요 오늘 공약은 절대로 짜증내지 않고 칭찬하기 자 그러면 저도 공약 하나만 걸어도 돼요? 네 어떤거죠? 요즘에는 실부낼 때마다 욕해도 돼요 그러면은 다들 위탈 한 번씩 할까요 여러분? 자 위탈 한 번 하세요 어그로를 저에게 끌기 위해서 위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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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외쳐주셔야 돼요 들어가 빨리 잠깐만 왜 안돼 왜 안돼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웃고 화내지 않게 할지 우리 화내지 않게 할지 자 위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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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고고 오케이 자 퍼지세요 각자 조 찾으세요 조 조 얘기하셔야 돼요 자 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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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맞지? 왜 자 나갔다고요? 다시 나갈게요 다시 나갈게요 실드 방어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실드 방어부터 실드 실드 안주가 완벽했어요 자 이거는 회피 회피 모두가 피해야 돼요 회피 아니요 방향으로 회피 하셔야지 회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키다가 만화로 실드 못 쓰는 경우 발생하니까 만화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나 젠제님 욕하고 싶어 참아 참아 연습이야 연습 웃으면서 방물이 떨어질 때 앵커러 씨를 밟으면 실부가 나요 쉴드! 오케이 셀레 준비 셀레 셀單 셀 너무 늦다 overcoming tidbit 저렇게 도배 해주시면 돼요 각자 그 셀네 준비 셀레 셀 너무 늦다 제가 요새 이제 보니깐 제가 어떻게 건 셀레를 안 하고있어요 죄송합니다 젠젠스 미안합니다 아 로젠데 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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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셋 셋 셋 셋 하나 둘 셋 오 됐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정타 이게 저지 순서가 없어 지금 사퇴에 어 지금 우리가 정한게 없이 연습으로 들어온 거라고 어 이게 연습이니까 일단 처음에 연습이니까 그냥 아 저지 너무 빨리 내리더라 봐봐 오케이 들어갔다 저지 순서대로 순서대로 좋습니다 오케이 아 75까지 깎았어 좋아 나이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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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에 잡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네 자 연습 다들 너무 잘 알았어요 진짜 75까지 깎았어 우리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램샷이라든가 본 램샷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빨리 끝내고 싶으면 램샷 빨리 도전해라 아 한방에 못 끝내면 이제 방송 테러 나가는 거야 행불로가 다 두 번 끝난다 더 말할 거 없이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다들 그냥 죽으세요 만화실드 절대 쓰지 마요 알겠죠 아 만화실드 써야겠다 고통받지 않으려면 아 아 아 뭐야 무슨 말하고 있었나요 지금 아 아 고통받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라고 아 열심히 하라고 오케이 준비하고 한마디만 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급 도장 잘 하세요 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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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좀 처음 보았네 슬드 셀렛 셀렛 아이고 한번 넘기고 합시다 저렇게 점프를 하면 특상하신 분이 위타를 써야되요 젖음 준비 오케이 일단 괜찮은 차 셀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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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이 없어요 셀이 없어요 셀이 세구 셀이 왜 안들어가지 셀이 안들어갔어 아니 나 눌렀는데 안들어갔어 오케 50포까지 깎았어요 연옥 준비 연옥 준비 도장님들 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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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고하였습니다 일단 오케 첫번째 일단 1틀 오케 자 1틀 실패 오케 지금 실패한 이유가 있는거 같아요 이게 연옥이란 패턴을 몰랐어요 저도 연옥이 뜨면 머리위에 자기가 느낌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사람이 위타를 해줘야되요 그리고 두번째는 고통의 시련이라고 아까 광물에 갇히는게 한번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펫을 막 소환해줘요 이렇게 하데스라던가 경직펫을 막 소환을 해주고 안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저희가 네 때려줘야 합니다 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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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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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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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 25분까지 깎아왔네 이거 아아아아 방금 3화 일을 못했는데 무슨 상황이죠 방어제? 원래 저걸 때려줘야 하는데 타수만큼 네 저거를 또 다른 방법이 라이프 드레인을 써야돼요 저희가 네네네 네 방금 전에 투아림이 터졌잖아요 피가 저희가 다 찬 상태에서 라이프 드레인을 아무도 못해서 타이밍에 이렇게 된거에요 아 아깝다 아 23까지 깎아왔네 이것도 아 일단 아 일단 약속대로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아유 너누이 다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전쟁이? 네 뭔데요? 아까 전에 막 욕하시던데 네 제가요? 아 쉣 하고 욕하시던데 아니 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용 안 씁니다 나이스 회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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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쉣 아 쉣 아 쉣 괜찮아요 셀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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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 말했어 테마랑 그 아우네 어떠세요 지금 오늘 이렇게 해보는 공파 해봤는데 깡파 앞부터 이런 쪽 하시마세요 20년 1월까지 부르지 마세요 구독자 수 지금 확인하고 있다 지금 좋습니다 일단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녹화 빠이 안녕 로마 이 컨텐츠와 채널은 왼쪽에 계신 후원자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